당나라 남파산 갤러리의 마지막 유물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유물들은 청동으로 된 제품인데요. 무엇을 쓰던 걸까요? 우리는 지금 뒷면의 디자인을 보고 있고 이 유물들은 바닷물에 1200년 동안 잠겨있던 청동 제품이라 검게 변색했지만 원래 이 유물들은 거울이었습니다. 중국의 청동 거울은 구리 69%, 주석 25%에 나비 5.3% 들어간 합금이었습니다. 한때는 은처럼 반짝이던 것으로 이렇게 벽면에 새기둥에 제 얼굴이 비치듯이 청동 거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미 오래된 앤틱 제품들이어서 이 배가 출항하던 9세기에 이미 100년 이상 된 거울들이었고 심지어 보시는 한 거울은 한나라 때 만들어진 것으로 이 배에 선적될 때 이미 1000년 정도 된 거울이었죠. 무엇보다 흥미로운 곳은 바로 중앙에 있는 거울인데 태극기에 보이는 그 팔괴와 중앙에 위치한 상서로운 네 동물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동물인지 보이십니까? 시계방향으로 거북이, 용, 새, 호랑이입니다. 바로 좌청룡, 우베코, 남주작, 북현무로, 동서남부 각 방위를 상징하는 사신이죠. 팔괴 역시 끊어진 선, 이어진 선이 음향을 나타내서 우주의 사이클 또는 자연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 거울의 바깥쪽에 한자로 쓰여진 글자들은 이 거울이 언제 어디서 제작되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데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양찌강의 심장부인 양조우에서 만들어졌다라는 문구 때문이었는데 이 청동거울이 바로 그 유명한 양신거울이었던 겁니다. 서양에는 유명한 거울이 있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묻던 백설공주의 요술거울이 있다면 당나라에는 음향의 기운을 담은 요술거울인 양신거울이 있었던 거죠. 양찌강의 심장부에서 만들어진 양신거울은 황제에게 진상품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음력 5월 5일에 주저하여 바로 하지, 바로 전에 양의 기운을 듬뿍 담대 양찌강 위에서 주저하여 음의 기운도 담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양조우는 상업의 허브로서 비단, 배의 건조, 그리고 청동거울 등의 금속체련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스터리하게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신거울은 여름이 아닌 동지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당나라 안녹산에 난 바로 이후 시기로써 아마도 혼란스러운 정치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고자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유명한 양신거울과는 좀 다른 날짜에 제작되었으니 어떤 전문가는 어쩌면 이 거울은 박앤세일 중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네요. 아무튼 총 29점의 중국제 청동거울이 발견되었고 수출용으로 선적되었던 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나라 난파산 갤러리 하이라이트 토어였습니다.